안녕하세요. 우리가 앞두다로 돌아온 MC생섭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좀 간단한 걸 그렸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주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온라인 비대면 무료 수업입니다. 저번에 제가 공지 드린다 해놓고 깜빡하고 못 써드렸는데 무료 수업이라서요. 따로 회차 차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걸 진행해드린 이유는 일단은 원래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너무 심한 관계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12월로 치면 두 번째로 휴원인 상태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 내내 지금 학원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수업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저는 원래 그림만 가리키다 보니까 딱히 뭐 만들기라는 것보다는 제가 원래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좀 잘 가리킬 수 있는 거를 진행해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무료 수업입니다. 무료 수업이고요. 차후에도 제가 또 좋은 거 또 수업 있으면 또 한 번 진행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저번에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그린 그림 사진들도 저한테 따로 보내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처음 영상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무료 수업이죠. 무료 수업이어서 영상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좀 놓친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집에 수채화 물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없는 집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재료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집에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학년 관련 없이 나이 상관없이 그릴 수 있는 거 되게 간단한 거 몇 개 그려드릴 거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사실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넣어드려요. 시간 관계상 많이 넣으려고 하면 영상이 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조금 진행해 드릴게요. 물론 학원에서는 이제 대면하고 수업할 때는 테크니적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나고 그리고 또 좋은 상황일 때 직접 만나서 또 좋고 재밌고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수업도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몇 가지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재료 갖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료를 한번 재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저 혼자 있어서 마스크는 안 쓰니까 저도 마스크 없이 촬영하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저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전달하려는 이야기들이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마스크 없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일단은 코로나19 안되게끔 제가 항상 방역 소독은 꼭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딴소리 하면 시간만 가니까요. 재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쓸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사인펜들 아시죠? 요 사인펜들. 사인펜은 뭐 어떤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사인펜은 시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데 요런 거라든가 또는 요런 제품들이 있어요. 요런 제품들. 그러니까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거니까요. 집에서 쓰는 거 상관없고 흔하게 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거 짜잔 지구 생년필이죠. 지구 생년필. 아 이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쓰단 거라서 이게 또 우리 이렇게 돌려서 쓰니까 뭐 우리 그냥 흔히 돌돌이 생년필이라고도 합니다. 돌돌이 생년필. 근데 간혹 이거를 어 뭐 별로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미술 전문가이신 분들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작가라든가 또 유명하신 이제 화가님들 이런 분들께서는 요런 거로도 잘 그리세요. 근데 이거 참 상당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냥 어 어릴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요 주재료가 이 생년필 하구요. 어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또 추가할 게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거는 어 티케이스 생년필이라고 합니다. 티케이스 생년필. 지금 보시면 어 프리즈마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미국 제품인데 어 미술 많이 좀 좋아하시거나 요런 재료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따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어차피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건데 요런 틴케스 근데 왜 굳이 요거를 요거를 제가 이거를 끈에서 설명드리냐면 이게 좋으니까요. 어 이게 좋으니까 그렇고 이게 좀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좋습니다. 요거랑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에프꺼 예 그거 예 저도 그거 쓰구요. 요것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료를 좀 다양했을 했어요. 저희 학원 오시면 아시겠지만 재료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여러가지 그리다보니까 다양한 재료를 주로 즐기는 편이라서 요런 재료 말고도 또 또 좀 신기한 재료들을 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업할 때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로 쓸 재료는 요 틴케스 그러니까 색연필이 주가 될 거구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사실은 이제 어 수채화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수채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수채화를 대응할 수 있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또 알려 드릴게요. 이거 색연필 사실 때 보시면 어 이 제품은 이제 프리즈마 요거는 유성입니다. 유성이라는 거는 기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할까요? 연할까요? 네 당연히 진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성인 것도 있어요. 수성인 거는 뭐냐면요. 우리 그 흔하게 그냥 물로 이렇게 칠을 하시면 번집니다. 그러니까 수채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색연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어 수채구펜 캘리그라피펜 구매하신 것도 좋다고 했는데 어 캘리그라피펜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계속 설명드리면 시간 나니까 네 그래서 어 수채 색연필은 이제 수채화를 대응할 수 있는 색연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연필로 칠했다가 수채화를 부분을 조금 표현하고 싶으면 물을 좀 칠해서 쓸 수 있는 게 수채 색연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성색연필은 그야말로 진한 색연필 색연필입니다. 네 이거는 색감이 72가지인데요.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 150가지도 있고요. 제가 쓰는 거는 180가지인 F4꺼 있긴 한데 어 그거 말고도 재료가 많으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개인 취향입니다. 좋아하시는 거 그냥 선택해서 사시면 돼요. 꼭 어떠한 제품을 꼭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제품이 있다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색연필이랑 우리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하시다 보시면 어 오일 파스텔 그림 또 이제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리기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 요 제품 문교 겁니다. 오일 파스텔은 문교과가 아 브랜드 위험한데 이렇게 써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 제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흥했던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리기 보시면 요 제품이에요. 요게 조금 더 고급진 제품인데 MOPB 시리즈라고 있어요. 요거 또 한번 추천드려요. 아 이거 근데 아 저 사람 맨날 비싼 거 팔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안 비싸요. 일단 안 비싸요. 아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어 뭐 온라인으로도 사도 충분히 저렴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거지만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로 요게 올파스테이 제일 좋아요. 뭐 다른 거 찾으시면 뭐 저가도 있긴 한데 이것도 뭐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미술학원에선 거의 다 쓸 겁니다. 미술학원에서 거의 다 쓰는데 요거는 전문가 용으로 좀 따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색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테크닉이죠. 오케이.